8, 9번 만평. 정식 사령탑으로 데뷔한 지난해 상위 스프레츠 인출이라는 성과를 냈던 대구FC 최원권 감독이 이번 겨울 태국 취향라이와 경남 남해로 이어지는 캠프를 통해 대구FC 축구의 업그레이드를 예고했다고 해요. 대구FC 최원권 감독. 그래도 대구의 컬러는 변하지 않습니다. 딸깍 축구라는 이미지를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요. 경기장에서 결과로 평가받는 만큼 업그레이드 버전에 이길 수 있는 딸깍 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요. 경기에서 이긴다는데 딸깍이든 돌코기든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경상북도 군의군이 대구시 군의군이 된 지 8달 만에 군의군의 간부 공무원들이 경북도청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고 경상북도 공무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회포를 푸는 일이 있었다는데요. 김진열 군의군소. 마치 남번에 군의 출신 도청 공무원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갚는 걸 겸하기도 했고요. 또 군의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간들 경상북도 한복판에 군의군은 그대로 있으니까 경북 도민과의 관계도 계속 잘 만들어 가야 되기도 하고요. 라며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찾겠다고 해서요. 네. 군의 땅이 어디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바뀐다고 고향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 하하. 그 앞으로도 왔니껴 갓니껴 해야지. 대구 수송 모세는 철새들이 잠시 쉬어가는 둥지소음이 있는데요. 차이 언제부턴가 이 섬을 수백 마리의 민물 가마우지라는 새가 첨명하고 배설물을 싸대는 바람에 푸른 숲이 새하얗게 변하고 악취가 진동하자 급기야 관할구청이 독수리 모형을 걸고 배설물을 씻어내는 등 섬뼈 살리기에 나섰다고 해요. 김정탁 수송구청 공원관리팀장. 민물 가마우지가 떠났다가도 산란에 성공한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습성 때문에 올해 초에도 오백 마리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는 섬의 생태계 파괴를 손 놓고 볼 수 없었습니다. 라며 5년 단위 장기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요. 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겨울리한다면 인간 역시 같은 상황이 부닥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